All right, yo, all right, let's go, let's go, let's be a man. I'll go first for the team, okay? Okay. Not the biggest one. So he's going to wrap it for the beginners. Okay. 저거 많이 찍으면 이제 맛 거의 안 난다. 그쵸, 그쵸. 제가 건대에 맛있는 홍합집이 있는데 그 이모가 싸는 방법대로 쐈거든요. 그 이모가 이제 냄새 아예 안 나게 쌓으시거든요. 그래서 준호 오빠처럼 마늘맛이 싸지 않았어요. 와, 푸진맛이 쌌다. 아, 나 너무, 너와의 스페셜 너무 궁금해요. 아, 그냥 한 방에 다 먹어야 되는데. 홍합만 먹었어, 이제. 이 항력자로 나와있어, 지금. I like it. 오, 오? 맛있다고? I eat it. 언니 좋아하는데요? I eat the fish. I eat the pork. I eat the pork. I eat the pork. I eat the pork. 아, 너무 조금이네. 먹는 척하는 거네. 아이고, 이게 웬일이야. 자, 다비드. 아, 이거 한 입에 다 먹어야 돼. 사실 좀 크긴 했어요. 오, 오케이. 역시. 꼭 잘 안 씹힐걸, 이거. 아, 뼈, 뼈. Are you okay? 고거 삼킨 거 아니에요, 다비드? 힘들었을 텐데. It's okay. 코끝이 좀 찡해, 다비드. 이렇게 써볼까요? We make one for you. 너무, 너무 잘 드시는데, 우리나라 음식은? 너무 좋다. 좋아.